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 이번에는 삼성자본과 막 나가는 대학에 빅렷을 날렸습니다 성균관대에서 대학의 실태를 고발하는 대자보 101장이 열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삼성자본에 휘둘리는 대학,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대자보를 떼어가는 대학 그리고 등록금으로 장사하는 대학에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장원급제는 중앙대 학생에게 돌아갔는데요 오늘은 이 학생의 글로 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학 가면 내가 좋아하는 소설 마음껏 읽을 수 있다면서요 이쁜 여자친구 사귀어서 커피 마시고 연극 보고 여행 가고 마음껏 웃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청소노동자분들이 학교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파업을 했고 과실 옆에 이웃 학과가 없어지고 그 과의 친구는 꿈도 후배도 웃음도 잃었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봄인 줄 알았던 대학은 겨울이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 타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얼어죽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 체온으로 연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봄은 오는 것입니다 꽃은 필 것입니다 오늘 뉴스독립군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